폐가망신하고 살던 사람이 그냥 줌 복권에 1등이 당첨됐어. 이 사람은 단 한 번의 대운으로 인생 팔자가 바뀌는 건데. 대운이 3번 정도 찾아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장이나 그 징조를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팀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운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알아요? 들어온 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뭐 가게도 하고 이거도 하고 저거도 하고 안 좋았을 거란 말이지 털어먹고. 다 말아먹었죠? 그렇지 다 말아먹었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 내가 먹던 걸 다 털었어요. 대운이 들어올 땐 사람한테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많이 오면 3번이 오는 사람이 있고 인생에 딱 한 번이 크게 뭉쳐져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10대에 오는 경우, 20대에 오는 경우, 30대에 오는 경우마다 다 틀려요. 40대에 늦은이 한 번만에 딱 쳐서 폐가 망신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누가 친구가 그냥 준 복권에 1등이 당첨됐어. 이 사람은 단 한 번의 대운으로 인생 8자가 바뀌는 건데 이런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나쁜 증상이 뭐냐면 뭘 하려고 해도 자꾸 망조가 들어.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겨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그렇지만 같은 동갑인데 얘는 아주 좋고 얘는 아주 나쁜 경우. 그거는 부모님이 됐든 누군가가 됐든 전생이 됐든 빌어줬을 거예요. 이 사람 안 좋은 것들을 보이지 않게. 또한 빌던 조상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똑같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안 좋다. 그럴 땐 자꾸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왜 안 좋습니까. 그러면 운이 들어오고 있다, 운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죠.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 앞에 큰 문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보이지 않는 문. 이 문을 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틈이 있는 사람은 약한 바람이 불어서도 이렇게 불오면서 솔솔 밤에 들어와서 나한테 참 시원한 바람을 주듯 다 막힌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무리 좋은 바람이 이슬 바람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그 바람을 맞을 수 없는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운이 들어올 땐 아주 나쁜 것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무당집 갔을 때 운 들어왔으니까 받아라 하면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언제든 요거를 저축을 해놓는다는 개념이야.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주자면 여기 나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운은 들어왔는데 정말 돈이 없어. 근데 보니까 누군가 조금만 이렇게 빌어준다고 하죠. 그래서 사주일지가 세고 신가무래가 센 사람들은 사실은 뭔가를 조금 크게 하지 않거나 빌어내지 않으면 안 돼. 너무 힘들고 안 돼 보이면 나는 그래요. 여기 와서 돈도 없으니까 자 그나마 초킬 돈이 있든 없든 다 털어서든 뭐든 본인이 한두 달이고 이제 조금 나쁜 거를 걷어내 봐라. 그러면 지나가다가 누가 복권이라도 줄지 모르니 요거 적립을 해놔라. 쉽게 말하면 그거지. 5번 달에는 10원을 저축을 했는데 표가 안 나. 재미가 없어. 근데 그 다음 달 또 10원을 저축하면 20원이 되죠. 작게 작게 굿을 안 해도 조금씩이라도 쌓아놓으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축하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대원 들어왔는데 어디 가서 구태라 그럴 때 정말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면 정말 양심바르고 진실된 분들 선생님들 많을 거예요. 그거를 자기 이름이나 식구 이름을 올려놓고 조금씩 빌어가다 보면 저축을 오래 가면 쌓였듯이 그렇다 보면 나쁜 것들이 오늘은 하나가 없어지고 내일은 두 개가 없어지듯이 없어지면 원하고 바라는 일이 된다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뒤에서 신이 쳐준다는 말을 하죠. 나쁜 것들을 걷어냈을 때 앞에 가지고 있던 막혔던 문이 빗장이 풀리듯이 열려서 좋아지는 게 운이에요. 운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작은 금액으로라도 막힌 부분을 열어서 이 운이 조금씩이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 들어와서 다들 돈도 많이 벌고 우연찮게 로또복권 당첨되듯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